안녕하세요 어떻게 더 젊어졌어요 많이? 내가? 나 이거 지금 유튜브 방송중인데 사장님 이렇게 10년 젊어지고 나는 5년 늙어지면 되는거야 이거 내가 지금 부숴을 못먹고 살아가 그때 내가 기도하느라고 힘을 넣어놔 사모님 어떠시고 그래서 조금 차도 있고 차도 없어 이거는 좋아하지 이 몽둥이 잘 달아났네 이거 몽둥이 아니고 이거 문 열고 머리 좋다 오늘 여기 하룻밤 묵으려고 왔는데 톨보 식당에서 저 위에 식당 있잖아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죠 어른들 두 명 손님 일단 방부터 안내하고 일단 뭐 가난한 스님 배려 좀 해주고 가난한 스님과 보기에 눈에서 쫙 전개할 때 고맙게 보통 아닌데 어디서 이름이 저거 뭐지 보통 아닌데 저 물건 뭐하는 데 쓰는건고 저거는 뭐하는건 모르겠다 대금 아이가 악기가 아 사장님 저거 하는건가 아니 다 한% 없어 나 대금 뭐하고 중금 소금으로 좀 가르쳐줘 봐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거 잡고 나 뒷집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보이잖아 아 이리지 너무 얼굴이 커진다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물어봐 어떻게 이렇게 한번도 안해봤어 텔레비전 보도 못했어 그러면 안돼 그 소리 상당히 힘들어 육결해야지 육결해야지 자 폴보다 잡자고 사진찍어야지 비추기만 하면 돼 대금에 올린 노래는 뭐지 내가 하나 할게 대금에 올린 노래는 뭐지 강원도 원주에서 내 친구랑 말이나 펜션 왔을 때 짜자자자자 너무나 행복했어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순신창굴의 기상도 느꼈지 쭈쭈쭈쭈란 마리나 사장님께 제사사님 철학 상담하고 오늘은 양아버지 모시고 왔네 에스라야 소스라라 뚱뚜어라 땅땅 찬었네 한 번 부르봐요 내가 안에서 숨이 있어 가봐 가요 대금 아니 숨이 가봐 그거 배부르니까 네 배라고 그것도 아아 사장님 우리 추워요 잘하시네 좀 연습해갖고 자 뇌물 먼저 주고 뇌물이 뭐야 이게 또 내주면 여기 가져가서 먹어 가져가서 또 뇌물 또 있나 여기 뇌물 여기 뇌물 여기 뇌물 여기 뇌물 여기 뇌물 이거 몰라 전재산이 안 나와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시는 해남 해남 도인들입니까 여기는 아버님 양어버님이고 동생이 해남의 큰 스님 광고사라고 아 예 물로 춥사 여기는 종친 일단 낚시 3살 위에 형님 한 살 위에 형님 손을 잡아드려야지 손을 잡아드려야지 아니 되었어 되었어 반디 이 얘기한테 좀 반말이 다녀라고 뇌 도인명 5